1. 1. 1. 1. 내가 초심을 찾으려고 케이틀린 하는. 케이틀린 초심 찾기 좋지. 메소드로 갈게 메소드로. 자 속하나 이거 레드만 때리면 돼. 더 때릴 필요 없어. 하나 둘 셋 아 당겼으니까 한 대 더 때려줄까? 그래 한 대 더 때려주자. 그렇지. 잘했어. 헤드 샴 뭐고? 헤드 샴 뭐고? 두방위 먹어주자 근거리미연 하나 둘 모은거 같다 견제 그렇지 견제 들어가자 오케이 잘했어 완벽해 지금 견제 타이밍 아니야 견제하지마 지금이야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하고 있어 견제 잘했어 나이스 라인 밀리면 안돼 라인 밀리면 안돼 라인 밀리면 안돼 밀리면 안돼 라인 밀리면 안돼 라인 밀리면 안돼 덫이야 좋았어 잘했어 덫 존나 잘 깔았어 2렙 때 투막을 안찍고 덫을 찍어가지고 덫을 찍어가지고 들교환을 이용해주는 센스 좋아 완벽했어 여기 와드 밖에 유도해 와드 박아 쉽새끼 와드 박아 여기다 와드 박아 불안하지 빠질거 같아 불안하지 박아 와드 박아 그렇지 두개 다 박았어 개이득 씨발 개이득이고 좋았어 천천히 하자 천천히 esten 정신 개쩌랐어 정신 개쩌 갔어 알리가 힐 갖다 다채워가지고 딜교환이 의미가 없어 너 CS 먹어야돼 CS CS 잘 먹자 덫을 깔아 밟으면 Q 쏴 황타인데 알리한테 Q 쏠 필요가 없어 좋아서 끌어 잘했어 잘했어 존나 애매하지 더 걸리적거려 뒤지겠지 딜교환 해봤자 어차피 힐로 채워버리네 의미가 없어 지금 제드가 언제올줄 몰라 제드정글이야 제드정글 언제올줄 몰라 제드정글같은 병신정글은 키워주지 않으면 되지 천천히 자 덫 존나 걸리적거리지 덫 존나잘깔았어 걸리적거리고 뒤지겠지 새끼야 좋아좋아 잘하고있어 견제 좋았어 플래시로 뺐어 플래시로 뺐다는건 주변에 정글이 없다는듯 제드가 있으면 플래시로 절대 빼지 않았겠지 저새끼는 병신이야 제드가 있는데 플래시로 뺐어 저새끼 개병신 인증한거야 내가 병신이 아니라 저새끼가 개병신 인증했어 걸리적거려 뒤지겠지 이렇게 살살살살 상대를 어? 알리사 앞으로 나왔지 이새끼 앞으로 나왔어 방금 앞으로 나왔어 100% 앞으로 나왔어 제드 있다는 증거야 지금 100% 역시 제드야 넌 뒤졌어 제드야 그런거 안맞아 표창 나 제드 장인이야 그냥 존나 패 이새끼 죽여 죽여 이새끼 죽여 어 존나 못하지 너네 내 상대가 안돼 맞어 병신 버러지 새끼들 내 상대가 되는 새끼가 아무도 없어 그럼 내 상대는 누가 해야되나? 데프트? 라인에 밀어가지고 이 새끼 죽여버려야돼 좋았어 몇가지만 하자 저쯤 다위못해 이신아 가 어제 만화도 없고 지금 피에프 나오니까 CS도 10개 차이냈어 이 정도면 뭐 CS 10개면 하나당 15원에서 150원 플러스해서 2킬 땄으니까 1킬이 어시니까 하나 300원 따해 어 계산해보자 자 피에프 사고 계산을 완벽하게 자 1킬을 먹었어 근데 어시 를 빼고 250원 먹었다고 지금 어시 갔다가 100원 먹었으니까 한 400원 400원 정도 번거야 지금 킬 어시 CS 차이로 오케이 400원 벌고 CS 39개 먹어 비에프 오케이 아니야 킬이 300원이지만 어시로 나뉘어가지고 조금 돈이 떨어져 한 250원 정도 받았을거야 그리고 어시는 돈을 별로 안주거든 50원에서 한 70원 80원 정도 줬을거야 그리고 이제 CS 차이 벌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400원 정도 어 좋아 그 정도 그리고 너는 지금 추천을 받아야돼 지금 58분이야 2분 남았고 빨리 추천 빨리 빨리 지금 있는 사람이라도 빨리 지금 5천명 5,500명이라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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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 먹는 동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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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3,000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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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2분 남았다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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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개만 3,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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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좀 안정이 되네 됐어? 오늘 이 정도로 만족해야지 너도 잘하고 팀도 잘하고 넌 무리만 안하면 돼 덫을 존나 짜증나잇까라 젤 짜증나는 자리 여기 존나 걸리적거리지? 덫을 밟는 순간 바로 Q를 날릴거야 밟아봐 병신아 밟아봐 밟으면 평타 너는 Q 안날리고 넌 평타 너 어차피 힐쓸거잖아 더클 대고 또 깔면 돼 무리하면 안돼 쓰레쉬 로밍갔어 쓰레쉬 로밍갔어 빼있어 뒤에 빼 빼 빼 그렇지 쓰레쉬 여기있잖아 지금 카정갔어 오케이 알리스타도 가지 좋아 6렙을 찍은 다음에 바로 궁을 써줘 이 새키는 존나 X밥이니까 좋았어 존나 아프지 뒤졌지 내가 여기서 만약에 저걸 땄는데 내가 뒤져버렸으면 저건 손해야 내가 빼물어서 이득을 받지 결과적으로 더 존나 걸리적거리지? 병신새끼 어 존나 걸리적거릴거야 지금 어 너 일로와봐 한 대 맞을래? 아 좋아 잘하고 있어 좋았어 제일 걸리적거리는 덫자리 여기 존나 짜증나지? 알리스타 위에 있어 지금 너 존나 맞아야돼 존나 맞아 너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맞을래? 이것도 맞고 어어 에이 피하면 되지 알리스타 내려오는거 다 보인다 내가 그거 당할거 같애? 절대 안당하지 걸리적거리는 덫 하나 더 깔아놓고 뒤로 살짝 빼서 오케이 안당하지 병신아 너 다 알아 내가 어디든지 병신같아 새끼지 스읍 얘도 와드 박아놓고 뒤로 빼서 천천히 하자 쓰레시가 지금 집갔어 좀 뒤에 있고 기다리자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알리스타 플래시큐어하면 죽는다 여태까지 벌린 차이를 다 엎어버릴 생각이야? 아니지 알리스타 레드야 좀만 사리자 큐파밍하자 큐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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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파린거 아니야 저 일단 초파려 좋았어 잘하버렸어 자 좋았어 잘 먹었어 살짝 피해주고 너 무빔 존나 잘한거 아니지 적을 처치했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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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X 병신이야 라임 밀어야겠다 좋았어 여기다가 다솔 깔아놓고 타오를 좀 압박하자 집에 안가도 돼 왜냐면 알리스타도 집을 안갔어 알리스타 집안갔고 징크스 집갔다오는데 아마 타멸기업이나 신발 사오겠지 좀밥템이지 더 바로 깔아주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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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잡아 천천히 천천히 잡아 레드 풀리고 들어가야지 레드 안풀렸어 풀렸어 레드 풀렸어 좋아 들어가 잘했어 죽여 이 새끼 이 새끼 병신이야 죽여 천천히 죽이면 돼 천천히 우리팀 태각을 찍었으면 뭔가 있다는 뜻이야 빼야지 그럼 제두근 있다고 괜찮아 괜찮아 도망가자 완벽해 잘하고 있어 시세차이도 이번에 이 새끼 벌렸어 한 귀환 한 번당 열 개씩만 벌리면 돼 임피가 살짝 안 나오는데 파밍 한 번 더해줄까 더해? 더할게 제드 없어 지금 맵을 보니까 파밍 한 번만 더하자 알리스타 미드갔어 파밍 충분히 할 수 있어 파밍 충분히 좋았어 이러면 임피가 나오지 좋아 11분 임피에 레드도 들고 있고 레드는 어차피 없어져 임피 들고 좋았어 마나 천천히 채우고 내려가자 가자 아 똥싸 마음껏 싸 정신 싸 싸 그냥 캐리하면 되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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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고라파동 참 잘해 이거 백업 가야돼 안가야돼 가야지 미니언이 중요하냐 백업이 중요하냐 백업이지 내가 만약 백업 가서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백업 가야돼 핑하라도 부셔야지 그렇지 걸리적거린 덫 하나 더 깔아놓고 그리고 존나 짜증날꺼야 지금 왜 밀어 잘 프리싱하고 있는데 제가 끌수도 있으니까 아껴놔야돼 버슬렸다 하나 박아놓자 라인을 살짝 미는식으로 탁 만들어주면은 징크스는 파밍을 못하지 왜? 덫 때문에 아리가 내려오고 있지 풀어주려고 하지만 안통하지 뒤에 빼있을거야 다시 올라가고 있어 아리가 내려왔다가 패쓰고 존나했지 어 그딴거 안맞아 너나 맞아 새끼야 이거나 먹어 병신에 크리 떴고 살짝 피해주면 돼 매혹만 피하면 돼 그렇지 어 안죽을 수 있어 너는 카이팅해 쫄지말고 Q피해 Q피해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팀 마무리 해줄거야 잘했어 너 끝까지 어 우리팀 늦게온거야 잘했어 끝까지 우리팀 마무리 해야지 그렇지 아이씨 이거 이겼지 잡았어 좋았어 좋았어 잘했어 고라파동 마무리 좋았어 한번 더 여기 그렇지 아아 내가 찍는거였어야지 여기 그렇지 여기 여기 안되네 잘했어 피 다 깎았어 내가 아리 죽었어 아 근데 저건 손해가 아니야 제드가 초기화됐네 제드 초기화 좋아 천천히 하자 잘 크고 있고 징크슨 병신냈고 추천 요맘물씩 해주세요 이 둘이 지났으니까 여는 성배 코그무라 후반도 좋아 리진도 잘하고 스윙도 잘하고 슬립 잘하고 슬립 잘하고 어 즉카 적군이 드래곤을 처치했고 적군이 드래곤을 처치했다던데 아로에 내려올거같은데 랜턴 되게 해라 자 꺼져 징크스 징크스 가 야 이거 빼고 봐봐 빼고 봐봐 징크스 CS 못먹게 하게 오케이 징크스 CS 못먹었지 됐어 이정도면 카정해주자 카정 좋았어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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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지마 애끼들아 따라오지마 좋았어 그만하자 무리 그만하고 빼자 뒤질래? 좀 무리했어 좀 무리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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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나 놀이러 왔지 내 앞에 앞에서 파밍하는거 기다리는거 잡으려고 뻔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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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안맞지? 천만 한번 쏴봐라 우리집 후라이팬도 안맞겠다 새끼야 그따이러 쓰면은 어 큐썼지? 이 새끼 존납해야지 누가 큐쑤래 큐쑤지마 넌 시발롱 누가 큐쑤래 좋았어 엘조에겐 뽑아주자 엘조에겐 뽑자 엘조에겐 후방캐리하자 후방캐리하자 17분에 147개 거의 150개지 17분에 잘 먹었어 아주잘먹었어 침착하게 하자 나 손으로 다시 올려야지 다시 챌린저 가야지 챌린저 너는 메소드로 올까? 나 챌린저 갈거야 메소드로 좋아 자 미드를 살짝 들러줘야겠는데 바텀보다는 바텀 어차피 애가 쫄아서 못나와 나한테 개 맞을까봐 미드를 살짝 도와줘야될거 같애 징크스 압버스에서 파밍할때쯤에 일단 내가 라인 푸시가 좋으니까 라인 푸시가 힘써주고 그냥 너 꺼져 집으로 집으로 꺼져 방어 왜이렇게 높아 성장 방어야? 레벨이 높아서 괜찮아 보승 밀려도 돼 미드 밀었으니까 네 죽지마 턷! 그렇지 퀴키가 쉬발론이 어딨어 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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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Давайте 들어가면 안됐는데 알리코 fought 그 med defined 이 정도면 이득이야 나만 잘 크면 돼 다 죽어 징크스 잘 크고 있네 야 이 새끼 왜 끄너 이 새끼 씨바 못생긴게 잘하고 있어 다시 셀린적 하자 펜덴에다가 숨은 장식띠 가야돼 알리스타 때문에 무조건 떠 목숨 걸고 뛰운단 말이야 딱 뛰어졌을 때 딱 뛰어졌을 때 그때 쓰면 안돼 야소공이 연기로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수은 쓰고 투망으로 싹 빠지는거야 투망큐가 아니라 투망 더 딱 해주면서 내가 여기서 떴다 야소가 여기로 들어오겠지 그럼 투망 더 딱 해주는거지 야소가 내려오면서 덫을 맞고 난 수은으로 탈출하고 야소는 존나 첨 맞고 병신마냥 걸레짱 만드는거지 완벽해 이 계획대로 가자 이 계획대로 딱 이 계획대로 가면돼 이 계획대로 가면돼 꺼져 미드는 피기가 수급이 안되니까 존나 쏴줘야돼 이런거를 아 좋아 나이스 잡았어 여기 한번 피쳐주자 좋았어 미드가자 욕나온다 욕나온다 어 여기 뭐 박혔어 깜짝이야 알리스타가 막았네 아리가 피채울쯤에 한번 더 쏴줘야지 자 우리는 고라파동이 있기 때문에 초반이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그런거 안맞는다니까 게임 내내 쏴봐라 한 번이라도 만나 아냐 고라파동한테 주자 CS 뱀 후반이니까 난 잘 컸어 이미 바텀이나 밀어야지 누가 도와주면 잡을거 같은데 암소가 템이 별로 없네 아 깼네 아 나레이션 족같지만 이길 수 있어 코그모는 블루를 빨리 먹어야 돼 리시해주자 좋아 레드 먹자 수은까지 많으면 딴거야 마다풀씨 하나 더 먹고 안되네 제드한테 쏴주자 그렇지? 그럼 제드가 피가 깎여가지고 그렇지 좋아 좋아 야 알리한테 뛰면 안되는데 나 순없다 덫 한번 깔게 딱 박아 덫 한번 딱 해주고 너무 거리가 멀었어 정신짓 했어 좋았어 침캐스 바로 노려주고 매혹을 딱 피해줘 완벽했어 모든걸 예측할 수 있지 표창 피해주고 덫 깔아주면 못들어오지 제드가 들어가서 도와줘야돼 힐 한번 써주고 제드한테 안줄게 아리 죽었어 제드도 죽여주자 저것만 죽이고 죽어 어 막았어 완벽해 이것도 죽이면 되지 어 그렇지 우리 팀들의 백업이 있으니까 여기서 제드가 나 노리고 있어 죽여버려 씨발 죽여 개새끼 이 새끼 나 노리려고 개새끼 완벽했어 야소어가 장막으로 딱 막았지만 장막을 잘못 썼기 때문에 쓰레시 Q가 들어가면서 코고모의 백업과 함께 상대 죽일 수 있어 완벽했어 깔끔해 이번판 이번판 라이가 필요해? 안 필요하지 라이가 안 필요하면은 자 수능장식띠랑 흡혈이나 정도 딱 가주면은 이제 무적이지 이제부터 템 더 필요없어 자 알리아한테 딱 떴어 그리고 야소공이 딱 들어갔어 그럼 어떡해 수능 쓰고 빠져나와서 딱 깔아주는거지 그럼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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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길 수 있어 수능 쿨 수능 쿨 수능 쿨이네 썰면 안되겠다 수능 고라파동 주자 경험치만 먹지 경험치만 아니야 얘 16렙 찍어야돼 야 스테이지 꺼져있어 너 먹을거면 나도 먹어야지 알리가 막아주니까 오케이 좋아 무빙 잘했어 어 무빙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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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어차피 죽었어 쟤네 안 건드려서 아리? 마무리해 마무리해 9만원 쏠릴테니까 완벽해 완벽한 한타야 어그로만 끌어도 돼 넌 이미 죽어있다 오지게 잘하고 있어 진짜로 완벽했어 완벽했어 페이크 지렸어 페이크 지렸어 제디가 당황했어 아 제디가 나한테 궁 쓰려다가 어 등갔다가 씨발 밀쳐버리니까 못쓴거지 그냥 당황해서 저 새끼 자 집가자 이제 이거 뭐할까? 집가서 곡괭이서 해야겠다 아아 애들 근데 방어택만 안올리네 그래도 일단 곡괭이 그래도 일단 곡괭이 스캔 너 이거 이길 수 있어? 이미 이겼어 병신새끼 아가리 닫고 있어 씨 저것도 모르는게 더티파민 밑에 막타 자 자 이 새끼 한번 맞춰주고 못들어오게 그렇지 피 다 깎였지 저랑 못들어오지 제대 못들어오게 더 딱 깔아주고 덫 깔아서 못들어와 덫을 깔아 놨는데 어떻게 들어와 덫밟는대 덫밟으면 궁도 못써 저거 저거 한번 침 한번 뱉어줘 깔끔하게 한번 맛을 보여줘 덫을 딱 깔아줘 그 덫위에서 놀면서 그럼 제대가 못들어오지 들어오자마자 덫을 밟겠지 이거 밀고 더 밀까? 아니 빼야돼 욕먹어주자 쟤가 미친다고? 절대 그런이 없지 어 그렇지 잘있어 궁으로 마무리하면 돼 궁으로 어 빛 준 다음에 궁 어딨어 어우 씨발 개새끼 일로와 개새끼 백업이네 갔어야지 니가 그걸 궁을 쏠려고 하다가 다 죽었잖아 위쪽에 아 백업 갔어야지 병신이 씨발 아 백업 갔어야지 아 백업 갔어야지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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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야지 씨발 백업 갔어야지 백업 갔어야지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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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안 먹히면 되지 뭐. 라이사고. CS는 많이 양보해서 내가 좀 못 먹었지만 그만큼 코고모가 크고 있고 코고모 16루에 찍으면 돼. 내가 양보한 만큼 코고모가 16루에 찍으면은. 킬해야지. 발음 싸움 대비해서 덫을 작업을 해놓자. 3개 깔아놓고 하나 더 깔면은 4명 밟게 할 수 있으니까. 딱 중요 부위에만. 딱. 중요 위치에만 딱 박아놓는거야. 여기다 하나 박았다고 만족하면 안돼. 하나 더 박아야돼. 여기가 제일 많이 지나다녀. 찰칵찰칵. 존납해야지. 보텀 밀어야돼 보텀. 그렇지. 그리고 하나는 여기. 제일 짜증나는 곳. 여기다 박으면은 바로 막으러 올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야돼. 어. 존댔다. 사실. 미니막깐. 하하. 지금. 미니막. 스윙. 사이우. 아니면. 형. 이. 아.. 더 타 더 밟았어야 되는데 존나 완벽하게 여기다 두 개 깔아놔야 여기가 제일 많이 지나다녀 애들이 하나로 안돼 저기는 두 개 깔아놔야 돼 꼭 밟거든 저게 애들이 한타하다가 집에 빠르게 갔다오잖아 와드를 지워주면 이제 꼼짝달상 못해야돼 꼼짝달상 제두궁 맞고 수은 쓰면 제두궁 풀리고 야소한테 떴을 때 수은 쓰고 빠져나오면은 야소궁도 풀리고 매혹도 풀 수 있고 징크스터도 풀 수 있고 알리스타 큐도 풀 수 있고 다 풀 수 있지 지금 수은 같다 어.. 씨발새끼 저거 알았다! 가자 억제에 부수러 쯧 쯧 쯧 쯧 쯧 정말 못생긴게 씨발새끼 이거 먹고 집에가서 짜져있어 덧 깔아주고 ZW 쓴 자리는 항상 덧 ZW 꿀타임이 거의 20초야 덧도 거의 20초 어.. 좀.. 14초로 줄었네 좀 찍어가지고 비슷해 ZWQ랑 더쿨이랑 Z가 W2Q해주면 바로 까는거야 에 병신되지 그냥 에 병신만드니까 좋냐? 좋지 아우 씨발 침새래봐 아.. 죽었다 저거 아우 역시 코구모 역시 코구모 장애 씨발 코구모 존나잘해 이 새끼는 한결같이 잘하네 코구모 존나잘하네 코구모만 존나해가지고 코구모 존나잘하네 살짝 피해주고 구슬 ZWQ 쓰고 들어와 100% 봐봐 야소 죽여주고 아 왜 안써졌어 아 왜 안써졌어 아 수능쓰고 있었는데 한번 더 뜬건가 어 왜 안나와졌지 어 왜 안써졌지 방금 존나 빠르게 수능반응해가지고 뒤로 나왔는데 이쿨도 돌아왔는데 야 왜 안나와지지 원래 나아지고 원래 에어봉 풀리는데 성호템 가면에다가 공호지팡이 성배 연운 연운 그니까 순서가 연운 성배 가면 공호지팡이 가면 업글 이렇게 된거같은데 퀵실이 분명히 있었어 본래 녹화한거 지금 심취했어 난 지금 게임에 메소드 롤 하고있어 심취했어